BBS 불교방송의 후원조직 만공의 공덕주로 자비보시행에 앞장섰던 고 정수행불자의 발인이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. 발인식은 경찰병원 지도법사 무관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고 고인의 유가족들과 BBS 불교방송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. 정수행불자의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된 뒤 경기도의 한 사찰 납골시설에 안치됐습니다. 이에 앞서 BBS 불교방송의 연불봉사단체인 무량봉사단은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정수행보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례 연불의식을 진행했습니다. 정수행불자는 지난 2015년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불사와 사업권립 후원을 위해 당시 4억 4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부하고 서울 조개사에도 꾸준히 보시를 하는 등 생전의 자비보살행을 실천해 주위에 귀감이 되어왔습니다.